50여 년 역사를 이어온 마산의 한 교회에 커다란 펼친막이 걸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가 금지됐을 땐 철저히 따랐고, 그저는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방역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현수막을 건 이유, 코로나 확산에 책임을 공감하고 사회에 사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관님들과 의논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자재를 권하는 이번 추석. 고성과 하만 지역 어르신들은 자녀와 손주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고향은 다르지만 부모님들이 전하는 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번에 추석에 못 오더라도 추석을 잘 새고, 코로나 끝났다고 다녀가라.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우리가 모두 봐서 즐겁게 지내자. 사랑한다. 올 추석에는 오지 말고 건강이나 단디 챙겨라. 선물은 택배로 보내라. 함양의 모든 지역에는 재치있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역민들은 한마음으로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편지도 보냈고,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같이 하지 못하는 재산은 영상통화로 함께 지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겁니다. 코로나19가 지역적으로 감염되는 건 다들 우려를 하고 다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만큼은 가능하면 고향에 안 오는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고, 또 동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태 있는 문구를 통해서 고향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고향을 방문을 안 하더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이번 추석은 고향 방문보다 전화를 당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문자까지. 코로나19 속에 맞이한 자칫 우울할 수 있는 추석이지만, 고향에서 전해온 진심어린 걱정이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